아 어제 도시락 혼자 다 먹어서 배탄났나 보지 야 내가 병원 가서 확인할 테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오늘의 탐구 과제 여름이 지났는데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걸까? 배우야 너 진짜 입어냈네? 아 진짜 아프다니까 보면 몰라? 내가 어제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다 온 줄 아냐? 진짜로 아팠구나 야 너 열 되게 나네 어디 어디 아파? 아 아니 김밥 먹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열도 막 나고 배도 아파 아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식중독 증상 맞아? 야 너 그냥 깨물부린 거 아니지? 아 진짜 아니라니까 오 지금 의사선생님 들어오시네 한번 물어봐 배우는 몸이 좀 괜찮아요? 안녕하세요 선생님 식중독은 어떤 병인가요? 선생님 대우가요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안다는데 그게 정말 식중독 증상 맞아요? 아 식중독이 맞아요 배탈은 온도가 차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한 증상을 모두 배탈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식중독은 병균이 직접 일으키거나 아니면 병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아 균 때문에 식중독 걸린 거구나 아 선생님 근데요 왜 대우는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? 배우 친구는 어저께 뭘 먹었나요? 특별히 먹은 건 없는데 전날 엄마가 김밥 만들어놓은 거 남아서 그거 싸가지고 갔거든요 야 어제 니가 다 먹은 그 김밥? 그 김밥이 어디에 있었나요? 그냥 식탁이 있어서 소풍 갈 때 싸웠거든요 그 김밥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실온에 오래 놔둔 음식은 안에서 균이 많이 자라게 되고 아니면 그 균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 매우 쉽거든요 아 진짜 식중독 맞았구나 야 대우야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욕심부려서 도시락 다 먹어서 벌받는 거 같아 야 아니야 난 오히려 더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야 너가 어제 김밥 다 먹어서 나는 이렇게 식중도 안 걸리고 멀쩡하잖아 뭐? 식중독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여름에만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과 겨울에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? 진짜 가을과 겨울에도 식중독이 걸려요? 그럼요 단풍놀이나 축제 등 가을 나들이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자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식중독 발생률은 여름이 아닌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해요 심지어 겨울에도 발생한다는 식중독 기온이 낮아졌는데도 왜 식중독에 걸리는 걸까요?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선생님 왜 덥지 않을 때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나요? 선생님 여름철에만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? 보통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낮에는 식중독균이 또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랍니다 특히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실내는 따뜻하기 때문에 식품이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어요 식중독균은 냉장고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 날이 추워졌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? 그런데 식중독은 균들 때문에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균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? 대표적으로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고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 그리고 황색 포도산균이라는 균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나쁜 균들 이 균들은 어디에서 살다가 우리 몸에 감염되는 걸까요? 그럼 식중독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? 네 먼저 소개해드릴 식중독균은 살모넬라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육류에 많은데 가축인 소나 돼지나 닭의 배설물이 환경의 흙이나 물을 오염시켜서 과일이나 채소류에서도 많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음식물은 다 익혀 먹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지요 그럼 다음으로 장염 비브리오균을 한번 볼까요? 어 네 장염 비브리오균은 비브리오 파라 헤멀리티쿠스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바다에서 많이 증식을 하는데 바닷물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